코너 이름이 우리 동네 힙스터잖아요 본인이 좀 힙하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요즘에 많이 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소리 녹음한다고 하면 다들 유지텟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얼굴이 잘난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 가치가 있고 그 소리 자체에서 사람들이 되게 힙하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맞지? 이쪽 어디 계시라고 했거든 여기 맞아요 선생님 전화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너 지금 전화라고 했나? 지금 여기 소리를 따고 계신데 전화벨 울리면 어떡할 건데 우리 때문에 아 맞네 무조건 찾아야 돼 그냥 어디로 가야 아주 아저씨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한 7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생태 감수성이 중요하다 팩스트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괴리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부터 먼저 생태 감수성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해서 녹음기 하나 들고 제주도로 내려왔거든요 1년 동안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만났던 자연들 거기에서 소리 풍경이 좋은 곳들은 다 체크 체크해 두었고 그러면서 취미로 처음에는 녹음을 시작하다가 창업 보육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법인을 내고 그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으로 될까? 너가 하고자 하는 소리를 녹음하는 건 알겠는데 너가 유튜버와 다를 게 뭐가 있냐? 라는 식으로 되게 많이 말리셨어요 근데 지금 앱을 만들어 나가면서 제주도가 가진 자연의 소리로 환경교육을 해나가고 있음에 되게 뿌듯하고 처음에 가졌던 의문도 지금은 확신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어떤 작업하고 계셨어요? 네, 수설봉 밑에 해안 절벽에서 거친 파도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되게 수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수상하게 보는 사람들? 네네, 많아요 땅에 무릎을 앉아서 귀를 대고 있을 때 간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작업하신 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제주도가 서울의 3배 크기이지만 육지로 봤을 땐 되게 작은 크기인데 그 크기에서 고도가 다르고 동서남북으로 또 기후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가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소리로 녹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eres 사회 국Mag 성장은 인제 Please 집착 음료 Teachers 소리 녹음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 네 오늘 저희가 항상 사람 귀로만 들리는 소리를 녹음했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녹음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닷가에 내려가서 그 소리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나갈 때 고여있는 물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바다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군들이 살아가는데 사실 밖에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이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제가 이제 자연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아기들의 수면을 위한 앱이거든요 그런데 신생아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열 달 동안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편안한 소리가 바로 물속의 소리거든요 부른 수Have 생활 속에서 나오는 소음들 때문에 아기가 방에 있다가 예민해서 깰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을 틀어놓으면 어두스케이프 안에서 그런 돌발 소음이 아이들한테는 다시 예민하게 안 들리고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엄마라고 하면 안 되지 작업하는데 그러면 결과물은 나온 거죠? 네 결과물은 되게 좋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들어보고 진짜 밤에 숲을 걷는 느낌이 조금 들지 않아요? 바람소리랑 바람소리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차기도의 바람소리만으로도 이런 음악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만드실 때는 의도는 뭐였어요? 저는 좀 사람들의 어떤 아침을 깨워주는 그런 알람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가서 직접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엄청 어렵죠? 제가 딱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소리가 많이 섞여버려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소리들을 탁탁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갤러리는 어떻게 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4월, 5월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운드스케이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소리 지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4차시로 기획해서 매주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은 녹음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미숙하니까 지금처럼 오토 레벨 온으로 해놓고 지금 했던 값으로 이렇게 세팅해놓고 출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숨은 장소의 지역에 사진을 찍으라고 할 거거든요 헤드폰은 다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앨범에 얘를 붙여요 아 됐다 됐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괜찮죠? 그래서 자기가 휴식하고 싶을 때 힐링하고 싶을 때 제주도에서 담았던 소리를 집안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제주도에 오셨던 분들이 여태껏 많이 그냥 보는 관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소리로 듣는 것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제주도에 오셨던 분들이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소리만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빗소리가 아니냐 하는데 제주도 서쪽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하면 다들 감탄해서 또 들으시더라고요 소리는 하나이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되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가진 그 무궁무진함 속에서 각자만의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하고 가진ixu出시기 저 같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의 대기잘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도 성우도에 these 이제 마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 씻고 있는 사람들과 국악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춘향가 중 사랑가의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와 닮아있는 가사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국악과 우리들의 이야기가 닮아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주디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국악인데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이고 소중하게 여기고는 있지만 도통 가까워질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볼 이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악인인데 아이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악계의 아이돌 소리꾼 이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이유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니 국악인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하고 다니시나 봐요 한 마리에 나비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세요 처음에 유나씨가 아주 큰 주목을 받게 된 게 노래 실력사랑 음치랑 가려내는 프로그램 출연하고 나서 박예린 선생님의 쑥대머리랑 거미님의 안이를 불러서 제 이름보다 쑥대머리 아니면 석아 아가씨로 많이 알아주셨더라고요 아 걔 쑥대머리 이렇게 거미씨의 안이는 진짜 한 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한 번 지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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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해줘 공기반 소리반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마이크 뺏기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꿈이 가수였거든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던 어린 학생이었어요 그 시절의 꿈을 키워나가면서 들었던 노래 중에 생각나는 노래 그 시절의 SES 언니들의 꿈을 모아서 이제 태어나는 구름 이제 피어나는 꿈들이 매말랐던 이 세상에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요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좋았어요 특히 SES의 바다 언니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장기자랑 하면 제가 꼭 바다 언니를 했어야 했어요 그 앞 소절에 딱 시작될 때 바다 언니가 거기에 제가 너무 매료가 돼서 그 목소리에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당신과 걸어가요 꿈을 모두 근데 댄스가 돼야 되지 않나요? 저 춤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주로 어떤 춤을 좀 추셨어요? 샤크라 가라가라 갇혀 팍가쳐요 내 아래 갇혀 팍가쳐 가라가라 갇혀 팍가쳐 그러고 보니까 유나 씨랑 저랑 같은 세대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SES 좋아하셨고 핑클! SES예요 핑클이에요 하나 둘 셋 SES 그럼 G.O.D.였어요? H.O.T. 쪽? 저는 신화 아 신화예요? 네 저는 재키였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만났으면은 싸울 수도 있었겠네요 선생님께서 조금 늘었다라는 칭찬의 한마디에 제가 지금까지 판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리 그 레슨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따뜻하게 고봉밥을 이렇게 항상 주셨어요 Q.O.T. 쪽? Q.O.T. 쪽? Q.O.T. 쪽? Q.O.T. 쪽? 그 득음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딱 그 바위 위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득음을 하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 유나 씨도 어떤 포토를 자주 찾으세요? 박동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새가 옆에서 있을 때 내가 새 소리를 냈을 때 이 새가 화답을 하면 답을 한다면 그게 득음이다 저는 그렇게 새가 답할 때까지의 소리는 아직 못한 것 같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새가 화답을 할 수 있을까요? 쑥 꾹 이런 소리로 오 진짜 네 아직 답이 없네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진짜 이 동네에서 계속 새 소리가 난다면 우리 유나 씨가 득음 과정을 겪고 있는 걸로 10대 유나 씨가 들었던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이 저는 벌써 1년이라는 곡이 기억에 남아요 첫 가사부터 너무너무 슬프고 공감되는 노래잖아요 내 아픔을 조금 이 노래로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니지 않나요?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처음이라 그래 며칠 전엔 괜찮아져 정말 내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난 널 기다려 기다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실제로 가슴 아픈 경험을 막 겪으시거나 고등학교 때 시련의 아픔이 있었어요 실례지만 그 사랑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요? 그냥 어떤 이별이었길래 저의 친구가 바람이었어요 난 바람났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무슨 일이야 눈물 날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아니 지금 이렇게 소중한 보석 같은 유나 씨에게 제가 얻은 게 있어요 남자보는 일이 생겼어요 보는 그 팁이 있나요? 유나 씨만의 글쎄요 비밀이 많으면 아무래도 비밀도 많은 사람 별로야 핸드폰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거나 몇 시에서 몇 시부터는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됐나 진짜 연락 왜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겪어보셨나요? 사랑을 좀 늦게 시작한 편인데 아주 정말 훅엽하더라고요 왜 그렇게들 나를 아프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낭신의 플레이리스트 공식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국악인 이윤아가 최근 가장 애정하는 노래가 있다면 10cm의 폰서트라는 곡을 듣고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도 공연 가수는 나고 관계급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늦게 하기 위한 거라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너무 좋죠 여기 오는데도 듣고 왔어요 이번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나 하나 오우 어떡해 요즘 공연장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나만을 위한 공연을 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힐링도 되면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특히 자기 전에 들으면 정말 좋은 꿈을 꾼답니다 이걸 또 사랑하는 연인한테 딱 전화로 너만을 위한 공연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 잘못 도전했다가는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생기면 하지 말라고 하려고요 아름다운 건 그대로 놔두고 우린 또 우리니까 좀 틀어서 들으면 되니까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난 뒤에 부각에 관심이 생기셨다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굉장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할 수 있고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해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소리꾼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국악으로 이 시대와 소통하는 국악인 이윤아 씨의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들어 봤는데요 자주 보면 정이 드는 것처럼 국악도 곁에 두고 자주 듣다 보면 그 우리 소리에 찬 매력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다음 주인공은 누구? 혹시 국악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다면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한 번만 더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요를 커버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할 몫이고 열심히 해야지 않을까 앞으로도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들이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잊는 나 이윤아의 플레이리스트 해가 바뀌면 방송국도 개편을 한다 이번 개편에 새로운 프로그램 모두의 TV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나는 VJ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나를 멋있어한다 어쨌거나 무슨 아이템으로 촬영을 하지? 고민이다 아 머리 아파 일단은 밖으로 나가자 물론 장비를 꼼꼼히 챙기는 건 기본 카메라에 뭘 담지? 오늘은 날씨도 춥다 일단 찍자 찍어 사실 VJ는 개고생 아 배고프다 일단 뭐든 먹고 다시 시작하자 식당은 많지만 가는 곳은 한 군데 유명 맛집은 아니지만 맛있는 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걸 먹어야지 칼국수가 땡기는데 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순두부찌개요 네 알겠습니다 아 결국 어제와 같은 메뉴 그래 익숙한 게 제일 맛있는 법 빨리 먹는 것도 직업병 빨리 먹는 것도 직업병 남김없이 깔끔하게 아 잘 먹었다 어 어 이런 순두부찌개에 날 달걀을 넣지 않았다 어쩐지 뭔가 아쉽더라 순두부찌개의 활용점장은 날 달걀인데 아이유 근데 이 달걀 어떡하지? 그냥 두고 가 아니지 원래 내 거잖아 그래 이 달걀로 물물교환하는 모습을 촬영하면 되겠다 목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샤인마스켓 포도 역시 난 천재 미션! 나의 달걀을 바꿔라 그래도 원칙은 있어야지 않겠어 일단 달걀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으니 물물교환 또한 쉽겠는걸 일단 거리로 나가보자 고고고고 아 손 시려워 자 어디 보자 팔신도 괜찮은 것 같고 귤도 괜찮고 와우 딸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고등어와 바꾸자 안돼 안돼 그렇다면 바로 샤인마스켓으로 바꾸자 사장님 이 달걀과 샤인마스켓 한 송이 바꿀 수 있을까요? 요구로요 죄송합니다 요런건 안됩니다 다음에 돈들고 와갖고 바꿀죠 쉽지 않군 아 벌써 지친다 지쳐 나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인가 시간 참 잘 간다 그래 그분에게 부탁하면 뭐든 바꿔줄거야 하필 퇴근 시간 은근히 기대가 되는걸 빨리빨리 인기척이 없다 아 불안하다 불안해 엄마 엄마 아버지 엄마 뭐 만들어? 김치찜 미칠 것 같은 식욕 카메라 쳐라 깜짝이야 뭐 자꾸 찍너 일단 카메라를 내리고 일단은 후퇴 엄마 지금 물건을 바꿔야 하거든 뭔데? 이거 계란 돈줄까 엄마 돈은 안돼요 그러면? 그냥 엄마 가지고 있는 물건 아무거나 그래 가만있어봐 오예 이거는 간장 아니 고추장 아니 사우려 먹는 그래 내가 손해보는데 산지가 좀 돼서 이거 꽤 좋은거다 돈 달걀 없지? 있어 어디? 저 밖에 냉장고에 천지다 그럼 안 바꿀래 바꾸지마 아니 아니 바꿔 엄마 최고 엄마랑 바꿔서 그런가 달걀 다시 달라고 해야겠다 엄마 엄마 달걀은 뭐지? 에휴 차짠이 마음에 드는군 차를 간단하게 우려내어 먹기 좋군 운치도 있고 여유도 찾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한석규 형 카메라를 끌 순 없잖소 진짱 촬영 솜씨 어때요? 석규 형? 뭐 알아보니까 실력이 괜찮더라구요 땡큐! 자 또 바꾸러 가자 기름값으로 차라리 싸인 머스켓을 사먹겠다 이런 시국에 돌아다니기 힘드니 일단 방송국으로 박 작가 박 작가 잠깐만 박 작가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아 이거예요? 좋은데? 이런 거 좀 비싸지 않아요? 작가 찬스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되나? 어떡하지? 이 차도 하나 갖다 주지 같이 이거랑 가본 거 근데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지금 있어요 항상 몸처럼 들고 다녀요 와 속전속결 시간만 가노군 도망간 줄 알았네 짠 스케치용 미술 연필 세트 이거 갖고 싶겠죠? 제가 될 만한 물건만 가져옵니다 제가 한번 그려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이렇게 급하게 그리라 하는 거 너무 짠 아니지 이거 그리면 안 되지 아 내 책상에 나 따라 그린 거 붙여놨어 어 이거 이거 자꾸 쓰면 안 된다 아 바쁜 사람을 위해서 아 네 안녕하십니다 안녕 뭐하세요? 잘한다 지금 물물교환 중에 물물교환 내가 제일 아끼는 연필이라고 컵을 바꿨잖아 컵 연필이 심의 종류가 다 있잖아요 달라요 칠비 봤어요 칠비? 칠비 이게 바로 칠비 그래서 이게 종류가 달라서 있어요 심 크게 달라서 쓰는데 되게 재밌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미술학원 앞에 가서 미래에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하가가 돼서 이거 바꿔 그 그림을 묶여 놨다가 나중에 그 그림이 엄청난 값어치가 되는 거야 그 사람 미래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하가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그림을 받아서 걔를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값어치 얼음을 바꾸는 거지 잘하면 여기서 또 바꿀 수 있겠는걸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 틀어줘 이런 여기까지인가 끝인가 저와 물물교환 하실 분 연락 주세요 제발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지금 뭐 디지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자동으로 됩니다마는 이 LP판입니다 이 LP판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MBC에 레코드실에 많은 판들이 있습니다 CD도 있고 LP판들이 많은데 이 많은 보배들을 그냥 저장해 둘 수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왕호 전축국전 자 제가 서론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고 또 제 친구들도 참 좋아합니다 마도로스가 있고 항구가 나오고 애틋한 이별의 멘트도 나옵니다 한국의 사랑을 LP로 보내드리겠습니다 cg편 2,0 e 3,0 5,0 e 3,0 e e e toothpaste 방으로 가던 남포동의 밤거리 지금은 떠나야 할 슬픔에 비한 밤 울어봐도 소용없고 붙잡아도 소용없는 항구의 사랑 영희야 잘 잊거라 영희야 잘 잊거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우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LP판은 스크라치라고 그러죠 잡음이 좀 났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윤일로 씨의 노래를 들었습니다만 윤일로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부산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가 부른 노래가 부산 노래가 많습니다 추억의 영도달이라든지 이제 감상하신 항구의 사랑 많은 곡 중에서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왜 제가 좋아하느냐 하면 제 친구들이 제가 본향이 원래 거제입니다 거제 통영 쪽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구와 파다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여기에 얽힌 각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특히 남포동의 밤거리는 잊을 수가 없죠 후렴이 말이죠 후렴이 여기 윤일로 씨는 부르지 않았는데 영희야 잘 있어라 어차피 마도로서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연희야 잘 있어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후렴이 나오는데 너무 애달프거든요 그런 면이 술 한잔 지그치 잡숫고 남포동 거리를 걸으면서 옛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로 옛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 날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불렀더니 친구들이 박수를 많이 쳐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안 들어볼 수 없는 것 같은데 한 소절만 불러봐 주시면 아 그렇죠 아 내가 부르면 좋지 한 소절 부를까요? 네 둘이서 걸어가는 남포동에 조금 낮게 할까? 한 번 더 할까? 네 아 네 내가 이것 좀 네 여러분께서는 왕호전축국전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곡인지 각자 생각이 좀 다르겠죠 손인호 선생의 해운대 LA지입니다 손인호 선생의 해운대 다시 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서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냐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 내 가운데 해운대 L.A.G였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6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노래를 할 줄 아는 분은 거의 100% 다 부를 줄 알 겁니다. 흥얼거리도 알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른 손인호 씨는 흔히 얼굴 없는 가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참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89세까지 사신 그런 아주 멋쟁이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수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 영화 녹음 기사 아마 한국 영화의 거의 반 이상을 이분이 전부 녹음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영화 기사가 아마 공직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노래하랴 영화 편집해서 녹음하랴 바쁘다 보니까 무대에 설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기억이요. 저희들이 제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추억의 노래 세상을 라디오를 통해서 했거든요. 방송 도중에 이분이 부산 해운대 LAG를 불렀는데 해운대를 한 번도 와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니깐 그 아드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분도 가수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해운대 구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념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본인이 불렀던 노래비가 있는 해운대 LAG 바닷가에 가서 기념촬영도 했는데 해운대 LAG 앞에서 손희로 선생이 모자 쓰고 찍은 그 사진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게. 그래서 처음이에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더냐.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리죠. 내가 온다. 지금도 나이 지긋해서 노래방에 가면은 해운대 LAG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히트했던 곡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9시 여기 와요. 그리고 퇴원 9시 가요. 하면서 인단 말에 함께 ? 그 거의entry 많이씩 짓 foresee지 못하는 예품입니다. 100개월이 끝의 노력을 하는데 정말 약간 더 meny란한 힘은 beds. 홍 persistence의 특수형, 데 memoir. They instinctively 하나씩 відповigned 라냐 냐.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데 김이리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큰 도시, 여기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여러 가지 있어요, 식빵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여기 한국 사람 밥 먹은 것처럼 그렇게 밥 먹어요 과자도 하고, 케이크도 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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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항을 할 수 있는. 지금, 한 번. 네, 네. 제가 사항을 할 수 있는. 제가 사항을 할 수 있는. 300 граммов은? 네. 공장에서 일하다가 시장에서 일했어요. 임석 팔았어요. 나중에 한국 비자 1대 2008년. 4월에 왔어요. 고려인. 지난 1930년대. 구 소련에 거주하던 우리 한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할머니 살고 계실 때. 그때. 우리 많이 고사했다고. 블라지바속으로 결혼했을. 저 차서. 이 우즈베키스탄 왔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아쉽다. 제 방식으로 돌아왔었어. 지금 미국에서 일하는 zoology의 회사에서 일하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사실은 이것이 아쉽다. 제가 도망쳤지만, 외국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그 외국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drowned 수 없 Gig pleasure. 한 번 죽었고, 한 번 죽었고, 한 번 죽었고. 한 번 죽었고, 한 번 죽었고. 한국에서 일하는 Grosjeans Quite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차라리 빵을 잘하는데 빵집 열자. 그냥 일하고 있죠. 계속 손님들 기다리고 있죠. блин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라질바스톡 갔다 온 사람들, 거기 빵 먹은 사람들 자주 못 가잖아요. 비행기 펴고 비싸서. 그래, 가끔씩 먹고 싶으면 여기 차라리 와서 싸서 먹으면 좋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 한국 사람 오니까 계속 물어봐요. 빵이 달다, 안 달다. 계속 그런 말 물어봐요, 나한테. 근데 내가 말해요. 이상하다고 빵은 그렇게 안 달다고. 한국 사람은 고기도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왜 빵은 달달한 거 싫어해요?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안 돼요, 안 돼요. 살다 많이 들어가면. 삼사. 우즈벡 사람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가면 삼사하는 집들 너무 많아요. 반죽이 익을 때 밀어서 포토를 발라주고 냉장고에 놔야 돼요. 소금, 소고기도 되고 닭고기도 되고 그리고 호박도 되고 감자도 되고. 그리고 계란을 이렇게 바르고 5분 기다려 놓아서 한 40분 그냥 완성 돼요. 계란을 이렇게 바르고 5분 기다려 놓아서 한 40분 그냥 완성 돼요. 3분 기다려 놓죠. 피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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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